전남 순천시가 제17회 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황영재 기자가 전합니다. 순천시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7일 자원봉사자 정원을 품다라는 주제로 제17회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과 자원봉사자 화합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자원봉사자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원봉사자 비전 선포식과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원봉사자 114명 8개 단체에 유공자 표창 수요로 자원봉사 활동을 독려했습니다. 자원봉사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행복 바이러스라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하는 사람도 행복하고 도움을 받는 사람도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뜻깊은 날 자원봉사자들 그동안 너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자원봉사자의 날이 열려 한 해의 활동을 돌아보고 내년의 활동을 다짐하는 자리가 마련돼 봉사자들의 선한 영향력이 만들어갈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과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황영재입니다.